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현재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문명이 발달되면서 국내에는 탈모 인구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의 23%는 400만 명이 넘게 탈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까지 합치면 탈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숫자는 무려 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탈모치료제는 국소도포제와 경구치료제 등이 처방되고 있으나 여러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한 모발을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적은 천연물질의 육모개선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임상시험과 각종 논문을 통해서 탈모와 흰머리를 자라는 데 검증이 된 측백엽과 백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머리를 자라게 할 수 있는지 법제 방법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측백나무는 옛붙어서 열매와 잎을 먹으면 신선이 되어 몇백년을 살았다는 고전 전설이 전해져 내려올 만큼 다양한 쓰임새와 약교의 우수성이 입증이 된 나무입니다. 특히 묘주변에서 측백나무를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쁜 자리에는 진딧물 모양의 염나충이라는 벌레가 생겨서 이걸 없애려고 대부분 묘주변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시신에 생기는 벌레를 죽이는 힘도 있어 왕족의 능에는 측백나무를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심게 되었습니다. 측백나무 성민은 쓰고 떫으며 서늘한 편으로 간과 폐 대장 비장에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유해성분이 없어 천연자원으로 손색이 없으며 화기로 인한 피의 열기를 매우 잘 식혀주고 모발의 혈액순환을 도와 머리털을 잘 자라게 해줍니다. 측백엽으로 탈모가 진행된 극소 부위에 분무를 해주거나 주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머리가 막히지가 않고 모공을 열어 털이 새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대학 논문 발모활성 실험 결과에서 측백엽 추출물로 16일간 극소에 바른 후에 모낭술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 측백엽 추출물이 모낭샘을 자극해서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원형탈모증 국소치료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강대학교에서 측백엽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티로시나아제 활성도의 억제 효과가 매우 우수해서 모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측백나무 시아신 백자인은 현재 국내 산포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탈모산포료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임상시험에서는 13명에게 측백엽을 알코올에 담그고 7,8일 후에 여과에서 탈모 극소 부위에 하루 3번씩 문질러 탈모 환자에게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 후에 모발이 모든 환자에게서 새로 나와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계속해서 바르고 약의 농도를 높여주었더니 모발이 빽빽하게 자라나고 더 이상 머리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피 전문가에 의한 평가에서도 탈모증 개선에 있어 측백엽 추출물의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측백엽 추출물은 모발성장 촉진과 육모의 긍정적인 효능을 나타내어 앞으로 천연물에 의한 육모와 발모제 연구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여자대학교 임상시험에서는 측백엽 추출물의 육모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탈모증이 있는 대상자 11명을 모집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들은 측백엽 추출물 72g을 240ml의 에탄올에 녹인 후에 각 대상자들에게 6개월에 걸쳐서 아침과 저녁 하루 2회씩 두피에 분무하여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회 사용량은 1.2g을 사용하게 하였고 두피의 정확한 촬영을 위해서 탈모 부위에 점이 있는 경우 점을 활용하였으며 점이 없는 경우에는 문신을 표식했습니다. 그리고 측백엽 추출물 사용 후에 두피와 모발의 임상 변화 결과에서 대상자들은 임상 2회에서 4회 사이에 3비면상이 나타났습니다. 6명의 대상자들은 임상 5회부터 두피와 모발이 개선되었으며 임상 6회째 2명, 임상 7회 2명, 임상 8회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6개월 후에는 대상자 11명 모두에게 모간이 굵어지면서 머리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임상 전과 임상 후의 모발의 양에서는 최대 65개로 늘었으며 최소 22개에서 28개로 모두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임상 후 자가평가에서는 대상자 11명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원호전 및 개선이 되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폐결액 환자 64명에게 1개월 이상 투여한 이후 관찰했더니 후전 및 치료가 된 사람 수가 38명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체질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12명이었고 악화된 경우가 5차례로 대체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폐결액에는 물 2리터에 2-30g 정도 넣고 끓이시면 되고 몸에 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대추나 감초를 넣고 함께 다리시면 됩니다. 측백나무로 발모재를 만드실 때는 씨앗이나 잎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채취해온 측백엽은 불순물과 밀양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3시간 정도 그대로 물에 담그면 되고 꺼내면서 헹구고 물기가 빠지게 그늘에 반나절 정도 말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잎과 열매를 곱게 썰거나 통째로 용기에 넣어서 소주를 부으면 되고 최하 20일에서 한 달 정도 숙성시킨 후에 건더기는 건져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용량은 한 병당 200에서 300g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성이 다 된 측백이 뿐 건져내고 분무기에 담아서 탈모 극소 부위에 뿌리거나 1일 3회씩 면봉으로 찍어 발라주면 됩니다. 치료 후에도 계속해서 바르면 되고 또 약의 농도를 적당히 높이면 모발이 빽빽하게 나고 또한 탈모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피부가 약하신 분은 측백엽의 양을 조금 적게 해서 담그시면 되고 분무기나 스프레이 통에 담아서 하루 2-3회씩 탈모 부위에 뿌려주면 됩니다. 이때 어성초와 자소염, 상백피, 녹차 등을 한 개 정도 더 첨가해서 함께 숙성시켜 사용하면 더욱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탈모에는 가급적이면 생잎을 사용해야 머리카락이 빠지지가 않고 윤기가 있으면서 깨끗이 치료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측백엽이나 백자인을 사용해서 휴험을 본 사람들이 아주 많았으니 탈모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로 응용하실 경우에는 물 1리터에 건조된 측백엽 10-20g의 대추나 감초를 넣고 약한 불에서 2-30분 정도 끓여서 마시면 됩니다. 또한 이 물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면 머리결이 한결 좋아지고 피부가 고와지면서 급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측백엽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지방류가 많이 들어있어 위를 상할 수가 있고 평소에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체질에 따라서는 피부가 약하거나 알레르기를 잘 타시는 분들은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기가 강한 사람들이 염소와 개뱀 등의 열정이 강한 육식을 많이 먹게 되면 열이 자꾸 머리로 치밀어 올라 머리털이 상하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뱀띠나 개띠 말띠 다 이용범띠 여름 태생의 사시오시 미시생들은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